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도그린의 게임 방역판 영업입니다 만약 여기 배경에 무슨 소리가 나온다면 죄송합니다 이옷 사람들이 좀 건축종해요 왠지 잘 모르겠어 근데 어쩔 수 없죠 그럼 일단 음 우리 오늘은 또 매일의 챌린지 할 겁니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아인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어떻게 될지 알죠 아마 이분 안에 죽을 거에요 또 알토님이랑 갑시다 아 오케이 근데 뭐 아이고 바이바이 근데 여기 바로 둘 받아서 다행이에요 아 진짜요 잘렸어요 우리 어디로 가야됐네 그냥 여기 내려가야됐네요 아 진짜 그냥 배경소리는 너무 죄송합니다 안타깝게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지금 바로 전화로 전화로 와요 근데 못해요 아 오늘은 그런 날 그런 날이네 일단 계속합시다 뜨뜨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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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눈이 있었어요 진짜 오늘 매일의 챌린지 시작하자마자 전화가 와요 그런 그런 일이예요 그런 일이예요 그런 일이예요 아 네 뭐 어쩔 수 없어 그건 잘했고 전 이 금 좀 받고 싶어요 그럼 여기 내려가고 싶어요 안녕 와 와 와 와 와 와 아 아 큰일이네 üyor 아 어 깝이 한번 어 네 아 아마 열심 필요할걸 열수 필요하지 제가 싫어하는 기물이 바로 거기네 와우 와우 그럼 얘는 그렇게 점프할때 만지면 안되네 음 오케이 아 거기 기물이 있어요 네 다음에 봐요 여러분 다음에 봐요